오늘은 10편 119편 말씀 113절에서 120절까지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역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이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 나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게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10편 119편을 쓴 에스라는 주의 말씀을 기록할 때 알파벳을 잘 사용하라고 다른 문헌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9편을 하나하나 알파벳을 들어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가 기록한 말씀들과 알파벳의 연관성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113절에는 사메크라는 알파벳 문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메크는 알파벳 중에서 15번째 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로는 60의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사메크라는 문자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숫자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독특한 해석법이 있어요. 사메크가 60이라고 말하는데 60 하나만을 잊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계산을 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와 기록된 말씀들이 의미가 있다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과 절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장과 절을 넘나들면서 볼 때 같은 어떤 의미를 같은 절이 담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느끼거든요. 또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을 때 그 숫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숫자적인 의미로 알파벳이 해석이 될 때에도 아주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게 이 히브리어하고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싸맥이라는 문자가 열다섯 번째 해당이 되어져서 이것이 십오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육십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그런데 유대인의 책 중에서 미드라시라고 기록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십 개명을 쓴 것이 블루 사파이어에 기록되어졌다고 하거든요. 블루 사파이어에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블루라는 색깔의 의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자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돌판을 가졌을 때의 돌판의 모양이 이 사메크의 글씨 안쪽에 있는 공간이 있죠. 그 공백의 모양과 같이 생긴 게 돌판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의 브루 사파이어에 십 개명을 기록했느냐 그런데 십 개명은 안팎으로 다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돌판의 안팎에 돌판 하나의 의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때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무엇을 오셨다 그랬어요? 게시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게시로 오셨는데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계신 거예요. 그 게시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도 있지만 보여질 수 있는 것도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로 오셨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 비유를 주셔서 본 자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이 안에도 기록되어지고 겉에도 기록되어지듯이 우리의 마음판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서 고린도 후설 3장에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죠. 우리 심령에 있는 것들이 어디로 나와요?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와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심맥 안에 있는 빈 공간의 모양이 돌판을 새겨진 모양같이 정사각형 같은 모양이지만 약간 끝이 구부러진 그런 모양의 돌판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과 같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이 심맥의 뜻이 기대다, 받쳐주다, 지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어딘가 손을 얹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맥이 갖고 있는 손을 얹다 어디에 손을 얹다 이것이 그래서 제사장의 정결의식을 행할 때에 이 단어가 심미카라고 불려져요. 송아지를 가져가면 그 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정가되어지게 하죠. 그때 심맥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또 레이기 16장 21절에도 보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렇게 하죠. 아사셀 염소가 들여질 때 그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수한다는 얘기는 머리에 손을 얹다. 사메크 이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정가하되 손을 얹다. 사메크 이 사람의 죄는 정하게 하고 죄는 이 염소에게 간다. 이 말씀은 그럼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 우리의 죄가 다 정가되어지고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하는 그런 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어디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돌판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의 개시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개시의 말씀이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깨어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되어져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정결함을 얻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가 다 얹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되어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사메크 안에 있다라는 것 은혜가 넘치죠. 또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들이 보고 있는 이사메크는 필기체를 쓸 때 동그랗게 사용합니다. 한국말의 이은과 같은 거죠. 필기체로 쓸 때는 그렇게 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동그란 원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끝이 없죠. 사맥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하늘과 땅에 이 모든 곳에 판만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운행하시고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나선형의 모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에 판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서부제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분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맘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에든지 편만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더라. 그 발은 땅을 밟고 그 머리는 하늘 보좌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의 다스림을 받는 의미가 이 사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개념은 모든 것이 원이라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것이고 다가오는 미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식 사람의 개념은 항상 써클이에요. 그 써클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분 앞에는 현재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알아지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 세상에 편만하심으로 이 사맥을 해석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들의 절기 중에 하나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속제일이 지난 후에 기뻐, 즐거워하면서 일주일간을 정막을 치고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숙하의 의미가 사맥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하신 하나님,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는 단 한 분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지고 그들의 장막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고 있는 숙하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장막 안에서, 그의 은신처 안에서, 피난처 대신은 그분 안에서 풍족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이 만드신 장막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장막은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 생명의 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될 때 태초에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그 베레시트에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의 단어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에덴 동산에서도 뭘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뭐로 왔죠? 명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명령으로 왔어요? 그분은 천진만물의 창조자,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고 우리는 주님께만 경비하는 피조물로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왜 명령으로 주셨느냐? 그 말씀의 명령에 순정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고 이 명령에 순정할 때 생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내게 명령이 되어야 하고요.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은 순정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명령이죠. 개명이에요. 율례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것 또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죠. 그 말씀은 순정하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순정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이 되어주셨어요. 이 말씀이 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이죠. 내 말을 들어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죽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순정해야 하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물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은 이 운행을 히브리스 1장 3절에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의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굴복하고 순정하도록 이 천지의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마귀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마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정할 것밖에 없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이니까. 내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누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은신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3의 크가 6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3의 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의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제사장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숙이 6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숙이 6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생각하는 축복 중에 하나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라고 다섯 가지의 왕권을 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제사장의 축복권을 부여주면서 이 민숙이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선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이어내려와서 목사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잘 살펴보면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신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니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으로 너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했죠. 내 아내 예수 그리스가 온전히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의 후손이 되어주고 그의 아들이 되어져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댁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이 되어주고 그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야마 내가 그 안에서 아들이 되어졌다면 이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아들 말고 정말 그 피로 나아지어서 그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죠. 피로 산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산 자가 나뿐입니까? 아니면 지금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건 아담 안에서 죄 아래 놓여서 일생 두려워하고 있는 사망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기 위한 흘리심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아담을 오셔서 아담 한 사람의 죄를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온 인류의 죄도 다 사해진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 제사장 후손이 되어지지 못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은 자일지라도 축복하면 그 축복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해요.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이 제사장의 축복권이 이 사메크에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메크는 배의 축복을 나타낸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사메크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사메크라는 문자 하나는 60이죠. 그런데 이 사메크라는 단어를 하면 사, 이 사메크, 그 다음에 맥. 그래서 맴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크, 카프. 그래서 맴은 40이란 숫자를 의미하고 카프는 20의 숫자를 의미를 갖고 있죠. 사메크는 60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60에 40, 20을 합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120이 되어지죠. 정확하게 사메크 60의 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메크는 배의 축복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배의 축복은 뭘까요? 믿는 사람 중에 내가 더블 포션을 받았어. 더블 포션이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갖고 있는 것에 더블 포션, 배의 축복, 배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받은 배의 축복은 유대인이 가진 것에다 더 첨가되어지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 개명을 가진 축복을 그들은 축복으로 말하고 있죠. 토라를 가진 축복을 자신들이 가진 축복, 왕관으로 표현했을 만큼 그게 그들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토라 그것을 우리도 가진 자예요. 어떻게? 이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신 축복. 그러니까 옛 개명인 율법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고 또 새 개명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 믿으세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와 같이 더블 포션, 두 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지키고자 했으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시고 우리가 이제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그거를 지킨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죄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사망권세가 더 이상 율법의 그 정죄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함으로써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배의 축복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싸메크하고 눈을 딱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네스라는 단어인데 기적, 이적 이런 단어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바로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낮아주셔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이적, 예수님 안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지원하시는 그 지원이 겸손하게 자기를 신실하게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마가복음 16장부터 있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받지 아니한 이거 기적 맞죠?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을 위한 기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자유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권세가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기독 가운데 많이 올려요. 믿는 자에 따르는 이 표적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신 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싸메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인데 제가 아까 싸메크가 받쳐주다 붙들어주다 이런 의미로 담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죠. 10편 145편 14절에 보면 주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싸메크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붙드시다 할 때도 싸메크 그들을 세우시는데도 주님은 이 싸메크를 사용하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할 때 글이 시작되기 전에 싸메크가 크게 이스라엘 문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싸메크가 왜 크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천만하시고 무저부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할 바는 그를 경의하고 그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행할 것은 없다라는 걸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면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그 천국이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하고는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겸손하게 그 모든 일을 하신 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순종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걸 전도서 12장 13절에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려준 게 주를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본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13절부터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다른 말로는 행악자예요. 밑에 부분에 또 행악자가 나오죠. 이 행악자는 누구야?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야곱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야곱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메크처럼 천지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편만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풍요함입니다. 하늘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5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는 하나님 꾸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구할 데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주님께만 구하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후위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꾸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몰의 주권자여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은신처가 되시고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단 한 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하면 믿고 구해야 되고 믿고 구하면 얻은 줄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해요? 구하고도 얻을 것을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의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행악자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주로 의지하고 섬기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 이가 행악자예요. 주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라나이다는 신뢰하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신뢰하나이다 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여 내가 피할 바위시여 그분은 나의 방패시여 사맥 그분은 우리의 피할 방패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사맥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신처여 우리의 방패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맡기는 자가 되시길 추건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만물 가운데 죄인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신처가 되어지기를 원하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내셔요.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실 때도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110편, 107편, 20절에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정할 때 그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라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정하게 하니 하나님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게 뭐예요? 육체의 생각들 육체의 지혜 육체의 총명 이 땅의 계명들 내가 높아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공부 좀 했다고 교만하고 뭘 좀 안다고 교만하고 뭐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교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라잡아 누구에게 복정? 그리스도에게 복정하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저 10장 6절에 너희의 복정이 온전하여 될 때에 모든 복정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우리가 다 온전한 복정이 이루어질 때 복정하지 않은 것들은 벌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10편 기자는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딴 것을 품은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개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이 길을 가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전 던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행악자들과 사귀어서 동무가 되어지면 선한 행세를 더럽히나니? 라고 합니다. 속지 말라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행악자들 겉과 속이 다르고 믿는다는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하고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많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니? 하면서 옆에서 딴직어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그걸 해?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34절 속지 말고 이 악한 행악자들과 같이 행하면서 너의 행시를 더럽히지 말고 그리고 34절에 뭐라 그래요?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뭐래요? 을을 행하는데 이 을을 어디서 행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밖에서 행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말면만 의로워졌기 때문에 십자가 밖에서는 을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육제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를 짓는 거죠.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만 먹고 살아 그거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맨날만 먹냐 애굽에 부추와 고기도 먹어야지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내 몫에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저는 마태원 16장 24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는 뭐예요? 열심히 내게 있는 죄를 못 박는 거 열심히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과 이론을 못 박는 거 이거 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 그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 영광을 얻은 것처럼 본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세우시오 여기서도 붙들다 샤메크 내가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샤메크 나로 살게 하소서 어디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신처 안에서 방패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소망을 하면서 살겠다 이 말이죠 그리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말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십자개에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바로 그 의미는 그가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를 믿을 때 그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서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내게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부활하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거듭나서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로 매일의 삶과 같은 소망을 붙잡고 가니 나의 가는 길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아니한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10편 기자가 그 소망을 가졌으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가 무슨 소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부끄럼을 당할 것이냐 당하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만큼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빌보 3장 7절에서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말해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의를 갖게 되어진 것을 말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라는 거예요 117절에 주는 나를 붙드소서 또 사메크 그리하시며 내가 안전하여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안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와 피가 나를 둘렀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망권세가 지나갔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붙으시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으시죠 생명이 우리를 붙으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붙으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그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말씀이 피의 말씀,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으니 내가 안전한 구원 가운데 사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신명기육장 4절에 샤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한 거예요 뭘 들으라고?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심으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그 윤례를 주고 그것에 순복하고 따라서 순정하게 했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오늘에도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패하신 것처럼 이루셨고 내가 더 이상 율법에 종로를 타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듣고 순정해야 되는 그런데 바리세네의보다 부족하지도 안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말씀에 순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진정 자유함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의 한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요한봉 10장 28절에 하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 영생을 주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가 그 말씀에 순정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분이 나의 은신처여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모든 길에 풍족하게 하여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118절에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짓밟으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 거짓 때문이다 아멘 윤례를 떠나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은 다 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짓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헛된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도 안됩니다 디모델 전서 4장을 가면 1절로부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대에서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무서운 게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말합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넘어지고 거짓의 영에 넘어져서 화인을 맞아 생각에 마음에 화인을 맞으면 666을 맞는 거예요 육체의 베리칩을 맞아야 화인 맞는 게 아니고요 이 생각이 미혹이 되어지고 거짓 것을 믿게끔 속아버려면 화인을 맞아서 생각의 유혹을 받고 이 마음에도 유혹을 받고 육체도 유혹을 받아 666 맞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길을 가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디모제전스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를 찔러서 근심케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디모제전스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행할 바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죽는 자들과 절대 함께하면 안 돼요 주께서 세상에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주인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왜? 이 세상의 악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하고 그래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이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경애하는 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천지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분 아래서 모든 것이 운행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고 있어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결단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풍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신처와 그의 방패와 그의 도움과 그의 힘을 얻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경애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쌈에게 그 한 문자 속에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우주 가운데 편만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단 한 분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애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 편만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그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더블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늘의 생명과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다가 주님 오신 날까지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체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다 들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